모든 석회화건염이 꼭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간단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염진통제 복용과 주사치료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치료에 반응이 있었어도 잦은 재발을 보일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석회화건염에 대한 수술은 간단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석회 제거 과정은 그리 힘들지 않아서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